야 김세창, 여기 있으면 여기 볼 잡으면 반대 보라 그러잖아. 조한진 그러면 조한진 봐야지. 조한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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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. 조한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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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패스를 몇 번을 잘못 들어가서 몇 번을 못 해요. 아유. 아유.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야 지금. 내가 참고 참는 거야 지금. 경기 내내 화를 내시는 거죠? 점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. 아니 그것은 안 돼. 사실 대학팀이라고 하니까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. 게임 내용을 많이 보죠.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. 만약에 경기를 지면 어때요 분위기는? 대학팀한테 지면? 그게 뭐 초상집이죠. 진짜.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이제. 저녁을 먹어요? 밥은 줘요 그래도? 빠지면 안 돼요? 전 먼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. 형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돼요? 야간에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. 몇 번을 잘못 줘가지고 득점을 몇 번을 못 해. 어? 네. 근데 포즈가 감독님 포즈가 나왔어. 이런 것들을. 구단주님 저희 거 하는 거 봐. 알아드려야 된다 이거. 지금 니네 둘이서. 지금 10점 이상을 더 득점을 해야 되는데. 이걸 얘기를 해 말아 이런 표정이신데. 또. 너무 부담직해. 공격을 더 했어야 돼. 연습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저 여기. 일단 김승희 감독님의 그 포즈 때문에 기가 죽어있고. 이렇게 연습 경기도 오시는 걸 처음 봤었어요. 구단주님께서 오시는 거. 체육관 공기가 좀 많이 녹았던 거 같았어요. 다들 많이 떨고 있어. 자 트랩 들어가는 상황은 잘 보고해요.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. 판단을 잘해 판단. 하나 둘 셋. 하나 둘 둘 셋. 하나 둘 둘 둘 둘 셋. 오 오 오. 오 쫓아하네. 야, 와, 와, 와. 왜? 왜? 아, 진짜 차이다. 아, 비켜. 안심할 수 없지. 오, 오. 어, 포스 있어, 포스 있어. 오, 여기다. 오, 멀다. 대박. 오, 와. 주장이 다르네요. 힘이 넘쳐나, 확실히. 와, 와. 받자마자. 엄청 잘한다. 진담선이랑 저걸 막. 좋으셨나 봐. 올라수윤 씨 괜찮아요. 올라수윤 씨 괜찮아요. 올라수윤 씨 괜찮아요. 올라수윤 씨 괜찮아요. 아, 어머나. 두 분 웃기도 하시는구나. 잘 나오시네. 살아났다, 살아났다. 피사 씨. 아, 이제 웃으시네. 아, 웃기도 하네 진짜. 누구 누구. 누구. 아, 이중. 디펜스도 피하지 말라고. 리바운드 뺏기면 빨리 가서 수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수비해야 될 거 아니야. 자, 기본부터 해. 기본부터 할 거면. 이중 선수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뛰고 있죠. 네, 거의 다 뛰었어. 체력을 쭉 끌어올려야 되니까. 이 기침한 거 한 거지. 제발. 아, 높다, 그런데. 어휴. 이래서 돌았어, 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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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펼쳐 물어. 뭐야? 오, 더 펼쳐. 아, 더 푸신가 봐. 우와, 멋있다. 돌아버렸다. 진력으로 모으시네. 과자를, 과자를. 굉장히 풀리신 거야 지금. 도저, 도저, 도저. 안 돼, 버스빈터. 오케이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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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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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행히 12점 차. 12점 차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? 그럼 잘한 거죠. 그런데 상대 점수를 60점대보다는 50점대에 묶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. 그만큼 수비를 더 화이트하게 했다는 얘기고요. 그다음에 우리 점수 때는 평균 득점이 80점대가 나와야 되고. 감독님이 고대 감독이었으면 혼내요? 혼내죠. 어디 가나 다 혼나네. 그렇죠. 다 혼나요. 어디에 가도. 고생이 좋은 팀은 없네. 없어요. 이겨도 지금. 진작에 탈락할까? 우리는 운동하고 있는데 계속 욕하고 이러면 그만할게요. 전 그만할래요.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구단주님도 어렸을 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? 아니면 칭찬받으셨어요? 워낙에 그때 농구 천재였으니까. 농구로 욕을 먹으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난 이 생활이 있어서. 모두 왔어요. 그거 얘가КА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